초콜릿 자 포카라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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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카가스 포카라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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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,000원 내가 싱거구 내가 잘 올리잖아 신혜성 화이팅! 파이팅! 시작! 조타와 진혜성 선수의 경기가 성사가 됐습니다 흰색 도복의 조타, 청색 도복의 진혜성입니다 신작 차이가 좀 있네요 파이팅! 가볼게, 가볼게 자, 올라와 아니, 급하게 하지마 아니, 급하게 하지마 오! 이런거 안 돼 가차!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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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급하게 하지마 오! 이런거 안 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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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급하게 기술 들어가지 말고 해 좋아 좋아 해석아, 해석아, 자꾸 올라가와 시작! 그렇지 업어치기 시도 업어치기에서 연결돼 안지축걸기 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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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다리 기술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진혜성 선수입니다 그렇지 다시 한 번 업어치기 시도 당겨! 한 번에 하지 말고 작은걸로 해 작은걸로 해 발기술 먼저 한번 가고 자꾸 먼저 올라가야지 진혜성 먼저 올라가야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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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! 긴장 풀고 긴장 풀고 진혜성 선수가 역시 또 좀 잘 버티고 있는 거죠 하다가 일어나면 안 되고 끝까지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진혜성 선수는 조타 선수가 빠르게 기술을 들어가니까 지금 기술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, 일단 잡기 싸움부터 두 선수 신중한 모습입니다 네, 만만치 않은데요? 자, 조타 조타 선수가 이 빈툼을 순간적으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조타 선수가 이 빈툼을 순간적으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이 빈툼을 순간적으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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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BS 한글자막 by 한효정